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가 난리가 났지요 북한의 영웅이며 중국 공산당의 영웅인 정률성과 관련된 사업 강기종 광주시장이 여론의 문매에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전라도 하면 뭐라고 폄훼하고 있습니까 전라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과 비슷한 전라인민공화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태영호 위원이 북한의 김일성도 못한 것을 전라도 광주가 하고 있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전라도 출신 교수가 전라도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정률성 역사공원 추진을 규탄하며 북한의 김일성도 만들지 못한 공원이 대한민국에 생긴다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전라도 광주를 정조준을 했습니다 태영호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률성이 광주에서 태어난 항일무장단체 출신 중국음악가 한중우호에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영호 위원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률성이 북한군 군가를 지어 북한군 창설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며 북한군이 그 군가를 부르며 남침했다는 점은 은근히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정률성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도 만든 인물인데 중국군이 한중우호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중국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수십만의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것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태영호 위원은 정률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군가를 지은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음악가 정률성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정률성이 북한군 군가를 지어 북한군 창설과 전투력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널리 알렸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평소에 영화 음악가 정률성이 너무 잘 되었다면서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오해용을 모든 작가들이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은 정률성이 지은 군가를 부르며 남침을 했고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군가가 울리는 속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영호 위원은 이 세상에 침략군에 군가를 지은 작곡가를 기념하겠다고 공원을 조성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자기 나라 국민 수십만을 죽인 외국군의 군가를 지은 인물을 두 나라 우호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김일성이 생전에 만들어주지 못한 정률성 공원이 대한민국에 생긴다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전라도 광주를 정저준을 했습니다 전북 군산대 무역학과 이 양승 교수가 전라도 광주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률성 기념사업 논란에 대해 전라도는 해방되어야 한다 라며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으로 출세한 전라도 출향민까지 세금고도 챙겨야 되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군산대 이 양승 교수는 정률성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이름 없는 작가의 공원을 짓는 걸 놓고 더 유명한 작가가 많은데 왜 덜 유명한 작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원을 꼭 지어야 하느냐 라는 차원의 논란인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논란이 왜 계속될까 호기심이 이로 관심을 갖고 읽어본 결과 경악하고 말았다라며 공산주의자를 위해 세금 48억 원을 써서 공원을 짓자는 것으로 이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냐 비효율적으로 쓰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쓸 필요가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전라도 광주가 쓰는 곳이다 라고 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승 교수는 기념할 인물이 그렇게도 없냐라며 지금 이 체제는 어떤 체제냐 그때 북한군 중공군 침략에 맞서 누군가 총 맞고 죽고 부상당하고 피 흘려가면서 지켜낸 그런 체제가 아니냐라며 이 체제에 살면서 반체제 인사를 위해 기념 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어 이 양승 교수는 전쟁은 비극적이기에 역설적으로 책임 소재도 더욱 분명해야 하고 상벌도 더욱 분명해야 한다라며 정률성 공원을 짓자는 사람들에게 묻자 한국은 나라를 지키고 싸울 유인 체계가 있냐 당신들 한국군으로 근무하다 죽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 공산주의자 정률성을 위해 뜻을 기린 만큼 반절이라도 뜻을 기려받느냐 그 가족들 생계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승 교수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지금도 많다 같은 전라도 안에서도 눈물나게 많다 문재인과 정북 좌파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와 생계의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이 있느냐라며 사재를 털어 지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반에 세금을 들여 짓는다고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누군가는 침략군에 맞서 피를 흘려 싸웠는데 그 후손들은 도리어 그 침략군을 편두는구나 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강기정 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의 눈에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고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이라며 뛰어난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광주는 정률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양승 교수는 강기정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 달기 기능을 통해 강기정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광주의 눈이냐 광주 시장님의 눈이냐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더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광주 전남을 방문하면 라디오 방송이 자연스럽게 중국 방송으로 바뀌는 것은 우연인가라고 대물었습니다 이 양승 교수는 계속해서 항일운동은 존경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아니다 나만을 침략해 살상을 자행했던 이들 중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만행에도 불구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강기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됐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또 2030 젊은 유저들이 전라도를 전라인민공화국으로 폄훼하고 전라도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이 이구동성으로 성토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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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